최근 리튬 배터리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 우도에 한 전기 오토바이 대여업체에서 사흘간 3번이나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모두 리튬 배터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주택가 사이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시커먼 연기도 상당한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죠. 제주 우도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입니다. 이게 화재 진압 이후의 모습입니다. 모두 불에 타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이것. 무엇일까요? 바로 삼륜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관광객들이 주로 대여에 타는 전기 오토바이가 이처럼 불에 모두 탄 건데요. 문제는 같은 업체에서 운영하는 2개의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이틀 동안 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는데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재는 지난달 30일 이 업체 보관 창고에서 풍소리와 함께 화재가 나아 오토바이 한 대와 에어컨 한 대가 불에 탔습니다. 같은 날 밤 A 대여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오토바이 17대가 불에 탔고요. 그리고 이틀 전 아침 이 업체 또 다른 대여점에서 불이 나면서 야외에 주차된 전기 오토바이 19대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진 겁니다. 소방당국은 이 오토바이에 내장된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고 국과수의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발생으로 인해 우리는 리튬이 물과 만나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새롭게 알게 되기도 했죠. 실제 화재 당시 제주에는 장맛비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전기 오토바이가 몇 번의 화재 발생을 경험한 이후 배터리를 리튬 이온 성분에서 납산 성분으로 교체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